코로나19 사태 후 2년 만에 전면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일상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단계에 맞는 방역지침, 더 꼼꼼하게 알고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생활 속 일상회복 단계와 관련된 정보를 경기GTV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침묵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의 합의와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같은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모임 범위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중식 포함이고요.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친구 등 침묵 모임, 개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침묵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또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가능합니다. 이사의 경우 침묵 형성 목적이 아님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침묵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죠. 영화관 로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고요. 상영관 내 음식 섭취는 아직 안 됩니다. 이 부분은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2시로 제한되던 운영시간은 수능 이후부터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됩니다. 또 성가대나 찬양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경마, 경륜, 카주노 같은 기타 시설과 감염 취약시설로 분리된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앱 상단에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중상 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재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이 입원 요인이 없고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 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 접종자는 예방접종력과 확진 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사별 임상실험 결과나 치료제 허가 승인 절차, 글로벌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